밤사이 삼성서울병원 간호사가 추가로 확진되면서 국내 메르스 감염자는 184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환자 격리병동에서 근무하던 20대 간호사가 메르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42명이고 이 가운데 12명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의료진 감염이 잇따르자 민관 즉각 대응팀은 현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메르스 환자 15명 가운데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환자 10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는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 5명만 남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9명, 서울대 보라매병원으로 1명이 이송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퇴원자도 늘어 모두 7명이 메르스에서 완치돼 퇴원했고 지금까지 109명이 메르스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격리 대상자는 모두 2천여 명으로 어제보다 줄었고 격리 해제자는 모두 1만 4천여 명입니다.